안녕하세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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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점심 드시고 계신가요 현재 시각 여기는 이곳은 오후 1시 뭐야 뭐지 이곳은 오후 1시 24분입니다 헬로 하이 가이즈 헬로 헬로 가이즈 예스 예스 헬로 헬로 예스 예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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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즉 예 예스 아 러비 몰이 투미 투나 모어 모어 예스 예스 예 뭐 아이니 곤니치와 아살렘 말라이쿵 헬로 멕시코 예스 땡큐 예 예스 오케이 아 오늘 방금 이제 촬영이 끝나고 집에 잠시 왔다가 또 많은 우리 용순이들 팬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한번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네 라이브 한번 켜봤고요 톤 너무 웃겨요 언니 어떤 톤? 왜? 왜? 예스 메리 미 오 마이 가스 컴퓨어 컴 컴 오버 히에 예스 컴 오버 히에 예 예 언니 리무진 서비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 유진이 생일 축하해요 네 머리 너무 예뻐 오늘 오랜만에 제가 머리를 한번 묶어 봤습니다 근데 잔머리가 더워가지고 많이 좀 튀어 나왔는데 잔머리가 많아서 오늘 머리를 한번 묶어 봤어요 음원 언제 나오나요? 무슨 음원? 어떠한 음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어떠한 음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설마 제 미니앨범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미 나왔습니다 4월 30일에 이미 나왔어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예스 예스 언니 예스 예스 I'm here 예스 예스 I love you so much 솔라 예스 미투 미투 땡큐 예스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김 티백 대신 소감 아 제가 네 제가 T예요 MBTI T여서 T 100% 티백입니다 김 티백 네 제가 또 티백이 되었네요 언니 지금 정말 웃겨요 Why? 어떠한 부분이 웃겼죠? 어떠한 어떠한 부분이 웃겼을까요? Yes Yes Yeah I love kin 땡큐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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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언니 점심 먹었어요? 저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오전 8시였나 그쯤 먹었고요 Subway 제가 Subway를 원래는 많이 먹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간편하게 먹다보니까 Subway에서 쉬림프 스파이시 쉬림프를 먹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uy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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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in Taiwan Okay Promise Promise Yeah Have you had lunch? Not yet Not yet Yes Not yet Yes Not yet Come to Brazil Yeah I really want to g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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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댓글이 많아서 영어를 하게 되네요 짧은 영어를 늘어놓게 되네요 Come to Chicago So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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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Please 영어 천체 김용성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죠 네 네 네 오늘 또 이곳은 현재 시각 1시 29분이고요 오후 낮 점심시간이고요 네 네 헬로 홍콩 예스 네 예스 네 어 여러분들이 계신 곡은 몇 시인가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요 아이고 영동 둥이 둥이가 왔어요 둥이가 왔어요 둥이가 왔어요 둥이가 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지금 겨드랑이 안 돼 헉 둥이가 왔어요 둥이가 왔어요 아 아유아 둥둥 둥이가 왔어요 아 아 용키가 왔어요 용키 앤 용둥 둥이 용둥 용둥 아 용둥 용둥이 용둥이가 냄새를 맡습니다 예스 네 네 땡큐 땡큐 쏘 마치 땡큐 예스 예스 용둥 땡큐 용둥 땡큐 네 둥이와 둥이가 저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어떠한 냄새를 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둥 네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해봐 용둥 한 마디 네 네 네 너가 립스틱 네 네 네 네 네 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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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덕, 네임, 용둥, 용,둥, 예스, 용둥 네, 둥이가 갑자기 밥을 먹습니다. 네, 느닷없이 밥을 먹어요. 네, 네, 밥을 먹고 먹다가 밥을, 갑자기 기지개, 네, 갑자기 기지개를 폈고, 방금 일어났나봐요. 얘는, 어우, 기지개 많이 피네. 엉덩이가 튼실한 그녀. 오오오오, 스탑. 그러다 누웠습니다. 헬로우, 용둥, 용둥, 헬로우, 헬로우. 크게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예스. 용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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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둥. 네, 용기는 방에 간 것 같아요. What's the secret behind your beauty? 아, 저의, 어, I think, 음, I don't know. 저는 그냥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네, 언젠가 브라질에 오실 건가요? 저는 뭐 항상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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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에 부닥쳐 가지 못하고 있네요. 저는 너무 가고 싶습니다. 언제 제 마음속에 오실 건가요? 요것도 준비된 거지. 저는 언제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우, 아우, 용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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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우, 용둥. 아우, 아우. 예스. 예. 진정하고, 캐나다에 오실 거예요? 저는 언제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디든. 가고 싶습니다. 네. 베이비스. 예, 땡큐. 헬로우.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요즘에 제 다이어트 끝나고, 이제 다이어트 끝나고 많이 먹고 있어요. 특히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있어요. 캔 유 컴 터키? 아, 티르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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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초대해주세요. 저 좀 초대해주세요. 저 좀 초대해주세요. 새 앨범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애베바디 땡까 워세피 해피. 아이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 떼영. 네. 요즘 배운 일본어 있어요? 아, 요즘에요. 요즘에 딱 배운 일본어는 없는데 항상 이제 많이 쓰는 게 많이 쓰는 말이 이제 맞다네 대성당 파리 대성당 노트르담드 파리 대성당의 시대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블루베리 스무디 부산 사투리 블루베리 스무디라고 한다고 근데 블루 블루베리 스무디를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하진 않지 않아요? 그건 좀 너무 과장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이 컬러 인 스페니시 콜롤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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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페니시 콜롤레스 아는 것들을 다 써봅니다 샌디에고에 간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콜롤레스 제가 또 이 굴림을 잘해요 제가 진짜 제가 스페인어 배우면 참 잘할 현데 아쉽습니다 콜러스 스페인에서 부를 때는 그 그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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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롤레스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예스 예스 콜롤레스 이즈 마이 페이버리트 송 라이키 아 땡큐 소 마 땡큐 아 원어 블랙 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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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오늘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죠 제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텐션이 많이 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스 네 지금 또 이제 해외에 있는 또 많은 분들은 또 잘 시간이신 분도 있어요 오늘 굿밤 보내시고요 네 굿나잇 tell me everything you want love from 베네수엘라 땡큐 하트 저는 이제 저는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콘서트 연습을 하러 갑니다 이제 콘서트 연습도 파이팅 해서 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 6월에도 1일 2일에도 솔로 콘서트를 해서 이제 그 연습하러 가고요 또 콘서트 하고 또 해외 투어도 있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콘서트가 진짜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연습해야 되는 게 좀 색다르게 많아요 색다르게 많아서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부담감도 사실 좀 많은데 연습 많이 살 길이죠 와 콘서트 다음 주에 콘서트 다음 주인가 어머 콘서트 다음 주다 미친 거 아니야 다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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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와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더더욱 연습을 해야겠군요 더더욱 연습을 해야겠어요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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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해야겠군요 하 이따 연습을 하러 가는데 지금 얼른 준비를 하고 연습에 돌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 네 여러분 전 또 콘서트 연습 열심히 하고 있을게요 파이팅 안녕 급작스러운 종료다 되는 ci 지 날 6